다이빙 게이디만 최희옥 선수가 기량의 절벽 아래로 쥐락하는 사고를 향해 드렸습니다. 수준이 오늘도... 너네 같이 있었어. 꼭 너같지 않아? 뭔가 되게 화려하잖아. 나 은퇴하기로 했어. 나랑 같이 한 번만 더 해. 네가 개인 좀 망쳐봐. 누가 욕먹을 것 같아? 내가 둘 다 잘하면 되잖아. 한 번이라도 죽으니까...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. 나한테 네 자리 뺏길까봐 무서워서 그래. 너 무슨 얘기 했어? 사고 나기 전에. 내가 전혀 모르는 수준이가 있다는데. 부러웠겠지 네가? 저 어두운 날 믿어줘야지. 너 걔랑 다르다며 지금 네 모습과 뭐가 다른데? 선배 내가 수준이를 보여? 너 전혀 노는 거야? 고마워, Arthur. 승리로 오하라.